오늘 21일은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우주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복의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맞아 인천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는 시청 인천의 뜰에서 2024 한복사랑 인천시민 놀이마당을 개최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져온 이번 행사에선 한복전문 패션쇼, 전통공연, 인천생활문화예술인의 무대 등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해설형 렉처 콘서트도 함께 준비돼 참여 관람객들이 한복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왔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한복을 입고 참여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놀이마당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고 관람객들은 다채로운 무료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 뉴욕주립대학교 FIT 패션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21일을 기념하며 전통적인 한복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 제작한 한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자체 제작 한복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한복 제작 외에도 캠퍼스 내 한복 입기 행사를 진행해 전통의상의 가치를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학과 학생들은 한복을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을 주도했고 이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각자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실제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통의상에 대한 상징성을 되새기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IBS 윤석영입니다.